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같이 봉독하죠. 가능하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일어나서 한번 봉독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자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가지고 2021년 첫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죠 특별히 1년 동안 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인해서 1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 예민해지고 마음이 내로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을 폭발하고 고인이 화내지 않아야 될 때 막 화를 내고 이런 아픈 일들이 많아요 또 이혼도 많다고 그래요 교통사고가 아주 많대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교통사고들이 막 불회의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격한 다툼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조선일보 잠깐 제가 온라인 뉴스를 들어가 봤는데 파리 물란서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우크레인 중학생을 그냥 야구방망이로 치우고 그리고 몽둑둑둑으로 치고 발로 때리고 그래서 한참 이 아이가 머리에 뇌의 두개골이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완전히 혼수상되어 있다가 지금 조금 움직인다는 뉴스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죠 사탄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 시험을 봐서 실력을 성장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시험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 잘되는 걸 못 봐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참소해요 욕기 일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욕을 칭찬하시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그 보호의 울타리를 제거해 보세요 꼭 참소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욕이 이렇지 않느냐 아이 주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질병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만 거두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이 욕기의 출발이잖아요 참소합니다 절대로 그래요 정말 귀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믿음이 있네요 이런 얘기를 못해요 남들이 그걸 못 봐요 절대 사탄은 그런 걸 못해요 감사합니다 이건 못해요 그래서 참사하는 자 그다음에 마귀는 뜻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스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년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전쟁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고 또 직분자들과 목사 사이 직분자들끼리를 분리시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흐르지 못하죠 여기에 걸리면 그걸 아니까 마귀의 특징은 분리시키는 자 절대 하나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다음에 사탄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노략질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간 물도 드시지 않고 음식도 하나도 안 드신 금식이에요 이 금식은 금식하신 후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승리하시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외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 외침이세요 가르쳐 주시면 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계속 알고 있죠 그런데요 주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받으셨어요?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승리하시죠 이렇게 하면 너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마치 그 마귀의 어택은 바다의 파도 치는 것처럼 몰려옵니다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의 파도가 아픔이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코너로 힘든 이식에 우리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자부터 4자리 보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세탄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물질의 시험 육신의 정욕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암직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도를 가지고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이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냐 하는 이 시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하여금 물질을 숭배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발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로 인해서 넘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유다서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200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오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삭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무리도 있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싹쓸 위에서 일한다면 나는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위험하죠 목사 초청할 때 월급은 얼마나 줍니까 일주일에 며칠에 일합니까 이런 것들이 조건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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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력까지 드려야죠 사역 때문에 사이비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삭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라 같은 삶, 발람 같은 삶, 가인 같은 삶 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특별히 발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 놓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람의 길을 딸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는 불리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낙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처지하였도다 말에게 망신을 장애 말로부터 교훈을 받아요 선지자지만 이 물질 때문에 미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조하러 가던 그 선지자를 이 말 못하는 낙위 입을 열어서 그 미친 것을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우수와 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우수와 군대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그 물건을 보물 같은 것을 절대로 개인이 갖지 못할 것을 명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들의 물건들을 그 많은 탈취한 물건들을 봤을 때 욕심이 들어온 거죠 욕심의 정욕 욕심이 들어온 거죠 보암직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금과 은과 은을 또 신할산 외투 한 번을 자기 장막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간에 땅을 파서 거기다 숨겼어요 아니 금, 은 그렇게 가져갔지만 설치도 못해요 신할산 외투 한 번을 가져갔지만 땅이 파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사용도 못하고 욕심 때문에 욕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결국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지만 승리했었지만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는 그 작은 여리고 성보다 너무나 작은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는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원인을 알려주셨는데 여우사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며마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아 쭉 지파 이름이 다 나오네요 삽뒤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대신 가졌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이 한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재난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한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한 연구소였을 거예요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바이러스는 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뿐 아니라 그 가족이 전부 몰살을 당해요 여러분들 여우수하서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여우수하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우수하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우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우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굴 골짜, 아굴 골짜 여기서 아굴 골짜기라는 이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과 딸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귀, 소, 양 그리고 장막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돌로 처치짐을 당하고 그 스치위에 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굴 골짜기라고 한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은행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분들 너는 개, 돼지만도 못해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우리나라는 많이 썼어요 전 이것을 나중에 성장해서 알았어요 사람인데 개도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 물질은 죄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삼기지 않는다든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위에 놓고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넌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싫어하시는 그렇게 살면 넌 죽어 너는 동물보다 못한 자가 돼 내 인생은 마지막 끝날 때 저주를 끊어 부여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할 줄 아는 부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먹을 수 있잖아요 입을 수 있잖아요 운전할 수 있잖아요 차로 그러면 이것을 족한 줄 아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은 미래로 가서 생각은 미래로 가서 미래의 두려움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뭐 수십억 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부자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일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조카니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물질의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물질을 통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물질을 부릴 수가 있어요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바람선지자처럼 물질의 시험에서 우리는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넌 이길 수 있다 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보스 4장 11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I can do 이 말씀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궁비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못하면 물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낙담해요 이게 세상에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 물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보십시오 다 물질이신 바할신 아사라신 이 몰락유신 이 모든 게 황금의 신 아닙니까 풍요의 신 많은 분들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이 약해집니다 물질에 얽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유혹들을 우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명예의 시험 인기의 시험 인기에 대한 욕심 정신적인 시험 안목의 정욕이라도 할 수 있겠죠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정욕이란 말은 뭡니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갈망 이게 정욕이에요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없어요 그런 갈망 이걸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세기 3장에 아단과 이보에게도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러운 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아단과 이보를 시험했어요 여러분들 보안직스러운 거예요 사탄은 정신적인 인기 이 명예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태봄 4장 5저부터 7제로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자기에 세우고 그리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악용해요 마귀도 말씀을 악용해요 교회 안에서 이간질 시키는 자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0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뛰어내린다면 뛰어내리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겠죠 와 대단하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웅을 올려드리고 주의 은혜를 기리 띄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조명을 받는 그러다가 나중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아무 열매도 없는 이런 잘못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기장이겠죠 성경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안하느냐 여러분들 마귀는 한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아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알되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물질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바로 이 인기욕 명예욕 목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린다 간사님도 새 차세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표 철호 조슈아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면 아 끝난 거죠 우리는 근데 뭐가 있어요 거룩한 경쟁은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거룩한 경쟁 주 안에서의 그러면서 잘했을 때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성기기 위한 이런 말씀에 근거한 아주 퓨어한 전쟁은 있어요 이것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예욕 참 매 순간 저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순십 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어요 목사로서 근데 저에게 오는 그 전쟁 중에 하나가 이 명예욕에 함께 조금 인기를 누렸죠 근데 가끔 그들을 돌아보면 내 안에 이 전쟁이 또 와요 큐티가 없었다면 전 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스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절로 나오는 게 나 나 나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너 같은 것이 감히 나에게 무식한 내가 감히 가난한 내가 못 배운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특징이에요 누가 보면 22장에 보니까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성만찬을 하세요 마지막 식사를 나눠세요 식사를 맞으시고 포도주 빵 해서 성찬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 제자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성찬 거룩한 성찬의식에 참여했던 이 제자들이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보면 22장 24절에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와 그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더 크냐가 이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에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목사의 회장 뭐 이것저것 회장 대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크냐가 이 안에 숨겨져서 그런 직분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주의의 은혜가 안 되고 그 직분 끝나면 본인은 드부간 해살처럼 버림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가 이거예요 그것도 성찬식을 내고 나서 그것이 바로 죄악의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변화되지 못했을 때의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보곤 22장 27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이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승리했는지 몰라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이노라 전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붙잡았어요 조금이라도 이 교만이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왔다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안에서부터 나와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의 교만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넘어지게 교만이 나를 인생 실패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업잡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때 내 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죠 야곱에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답을 주셨어요 교만이 왜 이렇게 큰 죄입니까 왜 교만이 이렇게 큰 죄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야 나 외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아랑과 이브가 넘어진 것도 결국은 이 교만이에요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돼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야 내가 첫째가 되고 싶은 거야 대보세요 죽죠 대보세요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 속에 빠지죠 여러분들 겸손히 축복해 베드로서서 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모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는 누가 받아요 겸손할 때 받아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 가득 차요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마태봄 11장 28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인생에 정말 찌들려서 힘들어서 좌절 절망 어려움 속에 정말 무거운 침을 지고 끙끙거리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지도 모르고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를 잔뜩 짊어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해를 메고 나를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나의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거야 평강이 임할 거야 기쁨이 임할 거야 축복이 임할 거야 나의 멍해는 쉽고 가벼워 네가 질 수 있어 그것만 내가 나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배우라 이게 중요해 또 무엇을 배워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대전서 13장 있죠 사랑의 성품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소 5장 22, 23절이죠 사랑과 히라카 오리참과 차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권력에 대한 시험 권세에 대한 시험 이거 다 갖고 싶죠?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는 신앙에 대한 시험 이생의 자랑이죠 권력은 자랑 이생의 자랑 먹음직스럽죠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니까 이제 영적인 시험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쓰러트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마귀가 또 거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내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시험을 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곳으로 갔어요 높은 산으로 거기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줘요 눈으로 보면 갖고 싶잖아요 그런 후 나에게 절해 엎드려서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쓰러지는 거예요 직분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거기예요 깨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달콤해요 내게 굴복하면 내게 복종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세상을 위해서 위호수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기도는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되게 해 내 사업이 잘되게 해 내 아이들이 잘되게 해 신앙적으로 다 잘되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아이들이 사업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서 출생해야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으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인격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욕심투성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시기 질투투성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맺는 거예요 잘되야죠 그러나 주 안에서 잘되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들릴 때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어디 가든지 주의 유의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의 유혹 인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경비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다 나를 경비하라 세상을 경비하라 그럽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멋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과거에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기 전에 먼저 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먼저 자기가 절해요 먼저 아부했어요 나, 나, 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래요 벌써 이분은 노예가 된 거예요 이름만 그렇고 그렇고 그렇지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특성은 속이는 자입니다 준다고요? 안 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실은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주님은 다 주세요 생명까지 주세요 영생도 주세요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함께 걸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기셨어요? 첫째는 기도로 이길 수 있다고 폰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금식에는 기도가 함께 있어요 기도예요 마귀는 오판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셨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주림 굶주려 있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물 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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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과거의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금강을 찾으러 가던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냥 이슬이 불을 두고 기어가면서 물 물 하는 그 모습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사탄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다단히 굶주려 있으니 이젠 됐다 했을 거예요 자신했어요 금식이 기도인 것을 몰랐어요 금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영이 더 맑아지고 더 세상에서 주님 못하는 천국의 힘이 넘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못 봐요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욕구를 믿음의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금식하면 금식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면 육신은 금절이더라도 영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힘이 솟아요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safe safe control in all thing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은 승리하기 위해 하는 절제 가운데 제일 금식은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큐티에서 금식 할 때 모습이 나오죠 자랑하지 마라 금식 하는 척 그냥 그러지 마라 머리에 기름 벌르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금식을 하라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40일 금식 해야 돼 목사가 되기 전에 집분을 받기 전에 너희는 40일 금식 해야 돼 안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했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너희들도 하라고 안 하셨어요 금식을 하라고 하셨지 그런데 금식할 때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놓고 떠들며 광고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사실 금식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거 끝나면 그 사람을 그냥 따라다니고 무슨 능력이나 받은 줄 알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너무 과격했나요 금식은 좋은 거예요 금식 기도 단식이 아니라 주님 특별한 믿는 자 모두가 해야 됩니다 금식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금식 해라 금식 기도 해라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하라고 강요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조심하세요 그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나중에 보면 교만해지고 쓰러지고 아무 쓸모없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에 영향을 못 줘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오히려 조만해져서 남을 정지하고 판단해요 이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롭기도 하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알만은 금식 해라 그 환경에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금식 해라 이거예요 이것 안 하면서 갑자기 몰아서 기도하려고 하고 갑자기 몰아서 금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밥을 몰아먹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병결내요 그리고 모든 금식의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예요 특별한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십시오 육신이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로 바뀌어지는 금식을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능력입니다 기도를 이기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이기셨어요 물질의 시험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심령기 8장 3절 말씀을 이기셨어요 성경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심령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령기 8장 3절 심령기 8장 3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 너도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이겨야 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병 들었어 안 돼 그거는 못 이겨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긴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명예의 시험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여느니라 하신대 명예의 시험 안목의 정욕이죠 심령기 6장 16절부터 17절 심령기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제가 심령기 6장 16절부터 17절 하면 심령기 쓰지 마세요 심령기 쓰는 가운데 그 다음 장절 다 잊어버려 그거 쓰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6장 16, 17을 먼저 쓰세요 마지막에 심령기 쓰시면 옆사람 받아 안 해요 이게 비결입니다 받았을 때 비결 여기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와를 시험하지 말고 심령기 6장 16, 17 너희의 하나님의 여와께서 너희에게 명량심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그랬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심령기 6장 16절로 이 말씀으로 주님은 이기셨어요 자 권세의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력의 시험 10절에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삼기라 하였느니라 이상의 자랑 심령기 6장 13절로 이긴 거예요 내 하나님 여와를 경여하여 그를 삼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지할 것이리라 심령기 6장 13절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이 10편 119편을 읽는 날이에요 근데 참 참 있어요 1절부터 176절까지 그 긴 절에 매절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을 비춰주는 등 한참도 모르는 우리들을 그 한참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비춰주는 등뿌리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길의 빛이었어요 삶의 원리였어요 시험을 이기는 무기였어요 말씀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되는 사비나 망치나 톱같은 도구예요 말씀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걸 때 말씀을 들고 나왔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악용한 거예요 그가 너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은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전쟁을 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사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에베소서 사장을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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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세상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모르면 당합니다 어설프면 당합니다 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아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씀으로 나를 도와준다니까 그러다 당해서 죽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는 게 나아요 어떤 때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더 무서워요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처럼 이용하는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아는 건 하나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토의 장상은 벌레니 주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성장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는 왜 그래야 돼요?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요구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재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잘못 오면요 시험에 빠지고 교훈의 풍재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요동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요동쳐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살다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합의하다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우리가 온몸이에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서로를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불량만큼 역사여 그 몸을 홍어선 교회를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느니라 이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간이라고 암호서 8장에는 나와 있어요 11절에 암호서는 암호서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과 물이 없어 가람보다 여와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을 목마름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올바르지 않은 말씀을 듣는 것은 안 듣는 것보다 무섭다 올바르지 않은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루에 엄청나게 어떻게 가고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말씀은 왜 이렇게 또 달게 들리죠 왜 나에게 시원하게 보이죠 왜 올바른 말씀은 가끔 내가 아플까요 힘들까요 힘들까요 사랑이니까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말씀은 독이 묻은 사탄처럼 달아요 맛있어요 죽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에르미에서 23장 29절에 보면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트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책은 죽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보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제가 실력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열 번 스무 번 팔십 번 구십 번 백 번 막 이렇게 장세기부터 요항시까지 그냥 묵상했어요 무릎을 끌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읽어도 읽어도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모르는 것이 많고 깨달아 하시는 게 많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당과 이부가 받은 시험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세상의 시험은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주고 싶어요 10편 1편 1절에 말씀이 출발이 되죠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세 가지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세 가지 예수님이 당하신 것 요한열스 2장 16절에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에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세타나 물러가라 세타나 물러가라 비건 세탄 기록됐으되 주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심령의 6장 13장 세타나 물러가라 근데 무조건 세타나 물러가라 우리가 외쳤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야죠 10기명 중 제1기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2021년 이 코로나 팬데믹 저주죠 고난이죠 환난이죠 저는 최지호 간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정리해서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참 목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도인들이 참 크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갔던 길에서 돌아오세요 주님 앞에 오세요 말씀 앞으로 오세요 그럼 말씀에 의해서 살아세요 그럼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섬겨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기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조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우리 주 여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일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성경구절로 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여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 영 지메이저라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항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얻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삶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조 예수 그리토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손을 꼭 잡고 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어가면서 빛과 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코너스턴 후에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사무에 이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게 진주 나의 참는 소망 꼭 적으시옵기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대로 빛노하셨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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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